혹시 화장품으로 기미를 없앨 수 있다고 믿으세요? 아니면 간단한 시술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? 기미는 색소 질환입니다. 그래서 메디칼적 치료와 트리트먼트만이 완벽히 그리고 안전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. 기미와 색소 치료를 위해 전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피코웨이 레이저, 타운에 단 한 대, 폴라리스 메디컬 에스테릭스에만 있습니다. 오래된 기미부터 보이지 않는 속 기미까지 기미 치료의 기적을 경험해보세요. 프리미엄 메디컬 에스테릭스, 폴라리스